나사로의 죽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직장의 실직이 되어 살길이 막막할 때도 있고 고치기 힘든 육체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로 심한 갈등과 번민에 빠질 수도 있고 경찰이 찾아와 식구 중 한 명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비보를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게만 느껴질 수가 있죠 특히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고 또 장기화 되다 보면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병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던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불행을 경험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으리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 나이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을 가면 감남산 기슭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3시만 살고 있었는데 10대 청소년은 아니고 20대 혹은 30대 초반 정도 된 예수님과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형편은 그런대로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복음 12장에서 본 것 같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데 이 옥합은 300데나리온 요새 돈으로 환산하면 약 5,6천불 되는 값비싼 향수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또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러 가실 때는 항상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기거하시면서 거기에서 쉬시고 또 날이 밝으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기를 오랫동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들리셨을 때마다 아마도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한 것 같고요 마리아는 음식도 거들어 있겠지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나사로는 아마도 산에 가서 뗄감을 준비하고 양식으로 쓸 짐승도 잡고 예수님이 쓰실 방도 정리하면서 정성껏 이 삼남매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던 나사로가 이른머릴 중병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었겠죠 부모님도 없이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주던 오빠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만약 오빠가 잘못되기로 한다면 시집도 못 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걱정을 갖고 정말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두 자매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당할 때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뢰는 일인 것입니다 3절에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보여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던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사로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의지하며 하나님 나사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보잘것 없는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이 정도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여 저는 주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저는 주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주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궁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애하지 않으세요 나사로와 두 자매의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탐대히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라요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주 앞에 한 건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불취의 병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잘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좌압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제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에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원약 하나님은 궁유라 하신 분이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45편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여와는 은혜로우시며 궁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이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상관도 안하는 그러한 내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은혜롭고 궁유리 넘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진실하게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강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앞에 와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 나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궁유라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은 그들의 소원을 이뤄주신다고 했어요 또한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란 중에 계실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궁유를 베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진리는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내가 지나고 있는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 내가 죽고 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하위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 낙심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편안한 삶만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성숙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통과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익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는 분이 한 분 더 못해요 왜냐?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불을 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거기서 낙심하고 꺾어지는 죄가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꺾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만 미야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 병은이라는 그 병자에 넣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 가정의 환란은 너의 자녀의 문제는 너희로 죽게 만들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만 미야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미리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란 날에 하나님께 부르지질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란 날에 나를 부리라 첫째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두 번째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거기서 불평물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준게 나아가면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전하위복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노릴 수 있는 놀라운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뿐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영광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에게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러한 시기적으로 가까운 때에 발생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위협을 받고 빨리 죽이자라는 결의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모의를 하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을 때 또 무덤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과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도구로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과 한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 중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편안시키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오른손을 경험하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남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속전속결 하루 만에 응답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들어주실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한 달 1년 3년 10년을 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고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진리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사로를 진실로 사랑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사로를 고치러 가셔야죠 설사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치유를 선포하셔서 고쳐주셔야죠 왜 오히려 더 이틀을 시간을 끄셨을까요 이것을 예수님을 애타하게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속이 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라버니의 병이 심한 것을 깨닫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또 예수님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님의 눈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오빠의 병은 당연히 고쳐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서 초를 다투는 위기의 상황에서 1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10분이 멀다 하고 문을 열고 들락날락하면서 저 동력과 길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지 10분마다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고 나사로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오빠의 장례식을 치려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불과 하루 이틀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그를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나 다른 사람들의 병은 잘도 고쳐주시더니 왜 우리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거짓말이었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다 쇼 아니야 우리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억장이 무너진 듯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더디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사랑하셔서 더 늦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연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섭섭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셨다면 그들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밖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연하심으로 말미야마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자마자 가서 고쳐주었으면 이미 회랑정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기 때문에 아 죽은 자 살리는 것도 한 번 하셨구나 하지만 나흘이 지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신학에는 3일 동안에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시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3일까지는 살아있을 수 있으나 3일 후에는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서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zero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주림 제발 도와주세요 1년, 2년, 10년, 20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신앙을 떠나 있습니다 그 병든 자가 아직도 낳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똑같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가장 빠른 응답이 최선의 응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최적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최선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크고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보리발의 집에서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감옥에 쳐넣습니다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나를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도 2년 동안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년 후에 애굽의 바로왕이 정신 사나운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느냐 물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관원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2년 전에 신기하게 제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해몽처럼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장 내려와라 했을 때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그냥 직행버스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구출을 받았으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그때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심으로 말미야마 자기 혼자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온 가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설마 혹시 하나님이 나를 까맣게 잃어먹고 버리는 건 아니야? 나를 더 이상 사랑하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도응답을 하시는 것이 안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도 요한복음 11장 7절로 16절에 보면 이틀 후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류하죠 가시면 죽습니다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금융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강구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실 때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오카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느 믿음 좋고 비전도 있고 또 머리도 좋은 대학생이 있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갈수록 근육에서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드러누워 말라 죽게 되는 근육 무력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직 새파란 학생이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학생이 이런 병에 걸렸다고 교인들이 가슴 아파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을 기도해도 그 학생은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몸이 점점 더 약해져서 병원에 누워서 이제는 연필도 들을 기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병을 하는 동안 이 청년은 기도하면서 그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의류 사업에 대한 지식을 계속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5년이 지난 후에 거짓말처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때부터 이 학생은 의류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몸의 건강을 다 회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한 후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간증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요 또 다른 하나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석에 있을 때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간증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의류 사업으로 성공한 일랜드 그룹을 경영하는 박성수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무슨 벌을 받아서 저렇게 젊은 애가 침대에 누워서 헤매고 있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마치 나사로의 중병과 죽음 앞에 고통받으며 울부짖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여러분이 절규하는 그 눈물어린 기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사실은 여러분의 현재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미루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곧바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최적의 시간을 향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눈앞에서 목도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를 구원시킨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에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원망의 투가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선한 일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욕처럼 남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이 고난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축복의 근원이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축복의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환란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밀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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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